아저씨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뜸을 그리고 이렇게 저 불러내는 거 더 이상 하지 마시라고 아저씨 아저씨 이제 저희가 아저씨 그러면 아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저씨 누나 목소리 모아놓은 거 가짜로 만든 파일 내가 가져갔어요. 아버지한테 알리세요. CCTV에 나랑 같이 찍힌 애 누나 팀원들 아무도 건드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면 아버지한테 간다고 전해줘. 미안해요 아저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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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내 아들이다. 내 아들은 날 거스리면 안 되는 거다. 아버지. 저 수재 누나 인턴 좀 시켜주세요. 저는 아버지가 누나를 막대하는 게 싫고 아버지는 누나가 뭐 하는지 궁금하실테고. 왜 중간에서 아버지도 돕고 누나도 돕고 작정하고 박쥐가 돼볼까 해요. 그러다 제가 잘한다 싶으시면 TK로펌 이거 저 주세요. 제가 형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. 아시잖아요. 원래 공부는 제가 더 잘했던 거야. .